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64번째 강자로 버리반자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사는 말씀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복주제입니다. 승리한사는 2017년 3월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사는 발행이신 박열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연속 성경연속 강해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 이번달 내용은 누가복음은 상권의 내용입니다. 2017년 3월 나홈 하박구 합본이 나왔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곧 요해가 말라키 합본이 출간된 예정입니다. 자, 저희들이 주일로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구조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구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내용 중에서 이번달 내용,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이 파트 부분에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 영혼에게 집중하는 사역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이번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는 악한 재판관에게라도 기도함으로, 열심히 강구함으로 요청했을 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그런 재판관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일을 얼마나 잘 이루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처음 모습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자 앞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되고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를 바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으로 가는 여정에 나타났던 소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나아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게 되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바리세인과 세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됨을, 하나님의 임자와 회개가 돼야 됨을 그래서 그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성취되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삿개오는 바로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임자 앞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도의 삶, 또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나요? 우리의 삶의 가치의 변화와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을 향하게 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적인 상황인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우리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도 오늘 누가 보곤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누가 보곤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자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가 보곤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세요. 여리고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여기 산악지역에 있으며 동쪽 지역 아래쪽에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우리가 어제 중심사상 앞부분에서도 이 여리고성에 대한 설명을 나눴었는데 이곳을 지나서 이제 산악지역을 쭉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마지막 여정에 앞에 있어요. 그곳에서 삿겨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뒤에 하는 얘기를 통해서는 이 사람은 원래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부자였는데 자기의 직업을 무엇으로 선택하냐면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이제 로마치아 안에서 세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금이란 게 되게 재밌어요. 요즘에 우리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수주할 때 공기 입찰을 해가지고 그 입찰 가격이 가장 좋은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것처럼 과거에 이 로마치아에서는 이렇게 했대요. 내가 로마 정부에 얼마 정도를 세금으로 걷어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입찰을 하면은 가장 좋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이 세리의 직분을 주겠죠. 그래서 세리장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받아내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로마에 주겠습니다. 세금을 주겠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얼마를 걷던 어떻게 걷던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의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걷어서 주겠습니다 했는데 천만 원을 걷어서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900만 원은 내 거로 해도 되는 게 바로 당시의 세리장의 모습이었대요.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죄인의 대표 명사로 세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자기 민족의 고열을 뽑아다가 로마에게 충성하고 자기 이권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장이었어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이지만 무엇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고 자기의 만족을 이루려 했냐면 물질로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18장에서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그 청년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얼마나 선한지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땐 선하다고 인정하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선하게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거를 바로 버려야 되는 거 하나님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을 못 버리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가 스스로 선하고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거든요. 4개워도 동의됐던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냐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으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기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지나가는지 보고 그쪽 지나가는 쪽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소극적이에요. 부자 청년은 나왔거든요. 나와서 직접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4개월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이나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엇이 다르냐면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스스로 판단하기에 스스로 평가하기에 예수님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4개월은 보면 그냥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모습은 4개월에게는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이제 부자 청년하고 다른 부분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부자 청년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들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를 보고 부르십니다. 4개월 속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4개월에게 교제를 요청하고 있어요. 만남을 요청하고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곤을 그때 그는 즐거워하면서 영접해요. 여러분들, 관리이면서 부자였던 자는 어찌 보면 바리세인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리이면서 부자였던 사케오는 평가하고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예, 주님 앞에 있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있게 됨을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됨을 기뻐하는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심령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 부자 청년과 이 세리인 사케오를 통해서도 보여지게 되거든요. 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 떠다니라 죄인하고의 교제가 죄인하고의 만남이 죄인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일로 보이는 거예요. 지적해야 될 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가 끝났을 때 이 교제가 이루어지자 사케오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쭤 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 소유의 절반을 우선 가난한 자들에게 줘요. 그 절반은 무엇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내 배를 갖겠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세례를 한 이후에 얼마나 재산을 모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합리적인 상황 안에서 좀 통영 가능한 그런 수준 안에서의 어떤 일을 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4배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계의 역사와 그 회계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가 사케오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4배를 갖겠대요. 그리고 그 전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 반을 내놓겠다래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질인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대표인 세리이면서 그 세리들의 대장인 세리 장이었는데 그리고 부자라고 소문나는 사람인데 그는 부자이면서 더 많은 물질을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삶의 모습이 지금 무엇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 가난한 자 나에게 피해를 받은 자 지금 누구에 향하고 있어요? 바로 영혼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영혼을 향하는 삶의 모습이 참된 삶이오 은혜로운 삶이오 그리스도의 삶이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 죄냐는 겁니다. 무엇이 무엇이 죄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의 삶으로 창조의 원형의 모습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자기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가 된 자는 죄인이 되었고 자기의 을을 보이기 위해서 영혼들을 평가하고 죄인이라고 정지하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불려주고 있는 이 사회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트의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지 못하면서 동일하거든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영혼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트를 전하지 않는 삶 왜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삶 그것은 다 똑같이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죄인의 삶을 사는데 가장 회개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들을 정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회개하기 힘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린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케오의 회개와 그의 삶의 목적이 영혼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삶이 예수님의 상과 동일한 삶을 가는 것을 기뻐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 쓰임받게 됐어요. 바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미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영혼을 살리기 오셨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삿견을 회개하고 영혼을 향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사케오와 교제하는 걸 수근거리던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거리는 삶 속에 있어요. 수근거리는 삶에서 벗어나고 평가하고 재판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제사장적 신앙을 가지고 속지 않은 기도 속지 않은 삶 영혼을 살리는 삶 영혼을 위하는 삶 그리고 이것이 계승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을 삶기오의 예소 삶기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무목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기오는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나요? 어떠한 사람인가 했어요. 어떠한 사람일까?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어야지. 이러한 삶기오에게 예수님은 무엇하시길 원하셨나요? 내 집에 유학했다 그래요. 교제하겠다 그러세요. 함께 떡을 나누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 또 다논다 이것은 누가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7장 39절 예수를 청한 발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저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님을 알았어야 죄인하고 교제 자체를 싫어해요. 죄인인이라고 지적하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죠. 15장 1절에서 동일했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죄인들을 돌이키는 일이고 그 죄인들의 값을 몸소 다 감당하시는 일이었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비난할 줄 알지만 나의 죄에 대한 회견할 수 없는 그런 삶에 빠져있진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삿개오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삿개오가 서서 죽게 여쭤 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누구에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내 갑절이 나갖겠나 다 그는 누구를 보게 됐어요? 무엇을 보게 됐어요? 물질을 보지 않아요. 사회적 평판을 보지 않아요. 오직 영혼만 바라봅니다. 오직 영혼만 바라봐요. 예수님은 삿개오의 집이 무엇을 선포했나요? 예, 구원을 선포했고 아브라함의 자손댐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선포한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사람이란 거예요? 영혼을 보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영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넘어뜨리는 일 하지 마세요. 영혼을 심판하는 일 하지 마세요. 항상 영혼을 아끼고 세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삶이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철저하게 멀리했던 삶이 바로 영혼을 넘어뜨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배반하는 가론유다도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중심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하거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력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의할 뿐 아니라 동족을 배신하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가난한 백성의 물질을 강탈한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구원받는 모습을 볼 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과 같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자에게는 좁은 문이지만 복음이 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망의 문은 넓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있을 때 이 길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죄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준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세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바로 그날 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찾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령 어느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처럼 주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없어요. 전할 필요가 없는 사람 없어요. 사실 한국은 이 일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신앙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이 목숨 걸 정도로 남에게 핍박 받을 정도로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행해서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제가 죄인들과 교제한다. 이런 말 하는 기독교가 싫은 거거든요. 죄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지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약한 자와 함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그들을 도우는 그리스도의 길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정자하고 세상을 향해서 독소를 내뱉으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습에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연민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파리세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마지막이다. 회개와 죄인은 언제나 회개의 증거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의 자에게 동참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동참해요. 삭기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갑절을 갖겠나이다 하였다. 옛날에는 착취하는 악한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부위한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착취한 것을 배상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볼 때 이성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외적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영혼을 시간 할거야. 이것이 틀렸다고 보기엔 어렵지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은 내 내면이 아니라 내 안쪽이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로 다른 영혼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사키오의 결단과 비교는 결단의 모습은 바로 영혼들을 향하여 나가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는 거였어요. 그들을 구원하는데 나의 모든 것이 쓰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나의 과거에 죄악된 모습이었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면 쓰겠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사도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쓰임받았어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모습까지도 우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재료가 되었어요. 우리의 결단은 외부로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면 안 돼요. 나처럼 하루에 세 번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나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 나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오늘 사케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케오의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사케오의 결단을 통해 우리가 영혼을 향한 존중과 사랑과 양육으로 삶이 변화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고들이 영혼을 위한 것인지 또 다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